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난리가 났는데요 며칠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가지고 지금 가져온 건데 이거는 옛날 거의 천안상관지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연입니다 일단 보죠 제목 상견례 딱 2주일 남겨놓고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신나게 원나잇 시전한 여친 나한테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원제 결혼을 앞두고 조상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만난 애인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주 뒤에 양가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휴일에 저는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고 여친은 예비 처제 자기 여동생이랑 강남에서 불토를 즐기기로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값 하라고 돈을 줬나 봅니다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 토리키치 내가 쏜다 허허허허허 처제에게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고 싶어가지고 밥값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오후 30분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다니더군요 아마 중간중간 통화를 했나 봅니다 그래요 뭐 여자들이야 이쁜 장소 이쁜 음식 좋아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다만 술을 좀 많이 먹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리러 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42분에 전화가 연결됐는데요 아직도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전화기 넘어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야 남친이야 일단 오빠서 정확히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제 폰이 안드로이드라 통화 녹음이 됐고요 다시 들어봤는데 이건 역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남자친구야? 그러면 우선 어서 난 죽이지 한번 더 누가 남자친구야? 그러면 우선 어서 난 죽이지 지금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누구야 남자친구야 일단 옷을 벗어 이건 정확히 들립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아까 계속 들어봤거든요 남자와 동시에 말을 하는데 창피하다 잘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자 목소리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걸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걸 넘어서 그냥 전화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예비 처자의 인스타에 들어가 봤는데 모르는 남자와 술자리에서 하트 이러고 사진을 찍어 올려놨더군요 이걸 보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는 대폭발했죠 그리고 한 10분 뒤에 통화가 됐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만약 지금 이 상황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너 방금 통화 녹음된 거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다 보내고 너와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치 장난을 치듯 아니 그냥 귀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미치겠는데 이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장난스럽게 넘어가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10분 정말 경우 없고 무례인 거 알지만 저는 그냥 예비 장인어른 댁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저로 인해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의 두 딸 때문에 끝난 거라고 정확히 알려드리고 온 건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 감정 최대한 빼고 정확하고 담백하게 팩트만 알려드린 뒤 바로 그냥 나왔어요 참고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예비 처제의 지인이었으며 그 지인들과 합석해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이후 처제와 제 여친은 각각 떨어져가지고 쌍상으로 찢어져가지고 술 한잔하러 가는 거라는 걸 실토를 받아냈습니다 다 같이 놀다가 동생 커플이랑 찢어져가지고 다른 남자랑 가든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를 실토했다 이겁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자기 언니를 데리고 강남에서 다른 남자들과 합석해가지고 술차 마시며 놀았던 거죠 이제 뭐 여튼 그래요 얼굴 볼 일 없다는 생각에 예비 장군님께 마지막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항상 저를 당신 집에 초대해 주시고 제가 갈 때마다 아이고 어서 오게 하면서 맛있는 밥 해주셨던 분이니까 그건 정말 감사한 거니까요 인사는 해야죠 그리고 아래는 예비 처제와 나눈 카톡입니다 먼저 예비 장군님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는 꽁꽁이랑 행복하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낼 생각에 매일매일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꽁꽁이도 그랬었고요 근데 오늘은 처제랑 꽁꽁이랑 자매끼리 강남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낸다 오길 바란 건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안 받고 띄엄띄엄 연락을 하더군요 많이 취한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데리러 가겠다 했는데도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랑 같이 있다군요 그리고 옆에서 남자친구야? 오빠서? 라는 음성 지금 들으셨죠? 아마 같이 보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열 번 넘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아 계속 물어봤는데 씹었나 봅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무작정 찾아뵙고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간에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가서 새벽 3시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동안 저한테 꽁꽁이 남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건 예비 차제와 나눈 카톡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짐 싸서 나왔어요 땡땡씨는 가족이니까 늦게까지 노르라고 하진 않겠지만 술값까지 쓰라고 보낼 정도로 믿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다 있네요 언니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진심입니다 아 그럼 그래요 다시 만나지 마세요 절대로 어? 나 억울하다는 거 장담하니까 정말 억울합니까? 네네네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럼 저기 저 선명한 남자 목소리 인터넷에 올려도 돼요? 인터넷? 뭐 어디요? 어디 오베드림 올려봐 저도 언니 취해서 진짜 개빡쳐서 날지하고 이끌고 온 거지만 양심적으로 이상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형부도 부모님도 심지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지만 참고 있는 건데 그만 좀 하죠 알고 있어요? 진짜 너무한 건 오빠예요 어른이라면 조금 참는 법도 배우셔야죠 진짜 우리 엄마 오늘 생신이라고요 적당히 화를 해야지 이거 교회분들한테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속상해요 오빠 우리 엄마 교회 그대로 뭐 올려도 오빠가 잘못이든 뭐든 다 하든지 그럼 내일 아침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가든 뭐 진짜 어리다 어쩜 사람이 이래? 어우 그걸 어쩌고 저쩌고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끊고 말립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오빠 같은 사람이랑은 싫어요 오빠 거 안 들어줄 거야 어쩌고 저쩌고 계속 보이스톡을 한 건지 취소를 한 건지 근데 이거요 나중에 두 사람 통화한 것도 있습니다 가관이야 우리 엄마 생신인데 우리 엄마 생신인데 진짜 좋은 기념만 들어주셔서 만들어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배로 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신 엮이지 말길 바라요 그거 감수하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니요 꽁꽁씨랑 엮여줄게요 꽁꽁씨 때문에 나 너무 화가 나서 지인들한테도 저거 목소리 들리는 거랑 상황까지 다 보낼 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하고 꽁꽁씨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 남자분 목소리 듣게 생겼군요 보내봤자 뭐 인터넷상 모임이겠 철 좀 들어요 주접 좀 적당히 떨구 어? 어? 너 일하는 곳 아니 나 일하는 곳 필라테스에 아 너 일하는 곳 필라테스에 아 이게 스니가 일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스니 엄마인가 뭐 그럴 겁니다 우리 부모님 교회를 협박하니 내가 눈이 돌 수밖에 없지 부모님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어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내 커뮤니티에 올리든 말든 남자랑 놀다가 걸려버렸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꽁꽁아 최초에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한 마디라도 했다면 내가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끝났을 거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진 나를 원망하실까봐 니네 언니가 잘못해서 내가 떠난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요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창피한 줄 알고 살아야지 정신 안 차릴래? 오빠는 아닌가요? 남자랑 뭘 놀아? 아니니까 이 지랄 하는 거지 아니라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다 건다고 진짜 답답하네 제발 좀 멈춰요 전화해봐요 형부 나한테 전화해봐 넌 절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반상할 사람이 아니야 남자가 좋아서 곧 결혼한다는 지 친언니 데리고 남자랑 치워놀고 그걸 실수라고 뻔뻔하네 양심도 없다 아 진짜 한 남자네 한 남 꽁꽁이 운동도 졸라 안 해가지고 배 툭 튀어나온 놈 결혼 왔던 언니 데리고 남자랑 놀다가 걸렸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 뭐 인생 알창내는지도 모르고 차갓댁 다 알창내고 양쪽 집안 다 박살내고 아까까진 되게 거슬러 아까까진 되게 슬펐는데 너 때문에 너무 고맙네요 게랄지 해놨으면서 꺼져 제발 우리 집에서 꺼져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평생 꽁꽁처럼 커뮤니티에 고민글이나 올리면서 너를 지지해주는 놈들 오타쿠들만 외치면서 살아라 전화는 다 차단받고 유유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꽁꽁씨 같은 꽁녀가 내 처제가 될 뻔했다니 정말 아찔하네 나도 진짜야 그래요 인생 잘 사시든가 잘 가 장가 잘 안 오신 거 제발 피해 뭔 소리야 술이 많이 됐나 봅니다 꽁꽁씨는 아무도 안 데리고 갈 거야 남자가 너무 좋은 정신병 걸린 여자니까 참고로 예비차자는 자기 개인 SNS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빨랄한 사람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사람 인성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저도 똑같은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진짜 개혈 받는 거 제발 전화 좀 안 오게 해봐요 잠 좀 자자고 둘이 남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거야 진짜 진짜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충격이네 꽁꽁씨는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남자 밝혀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 늙어가지고 머리 다 까진 아저씨 만날 거야 지금도 변호사 아저씨 만나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는 변호사 아저씨 만나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인가 봅니다 예비차자가 갑자기 저렇게 화를 이해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여자가 제 차자가 될 뻔했다는 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2부 있습니다 거기는 뭐 통화도 하고 난리가 나요 댓글 1반 정말 조상님이 도왔다 생각하시고 감정 호소나 옛적 방망이 본능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똘똘이한테 지면 안돼 또한 저 동생과도 저렇게 감정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개랑 엮이다 보면 결국 개냄새가 나는 법이에요 다시는 엮이지 말고 더 이쁘고 몸매 좋고 학벌 좋고 머리에 똥 안 찬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처제가 되게 발간하는 거 자기 때문에 지언니가 파원당했다는 상황을 어떻게든 내 잘못이 아니라는 스토리와 명분을 쌓고 싶어서 절할 지리를 하는 겁니다 2번 야 본문 내용을 떠나서 그냥 카톡만 봐도 예비 처제라는 여자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죠 야 형부될 사람한테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거지같은 적반하장 태도 좀 벗어 2번 스탑 럴커네 스캔 지리는구만 3번 여친이 남긴 댓글입니다 나랑 동생이랑 가는 길에 사람들이랑 택시를 탄 거야 남자랑 단둘이 탄 거 아니었고 강남에서 인천까지 가는 택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동생이랑 그나마 인천 가는 길에 좀 덜 나오게 잠깐 얻어 탄 거고 바로 동생이랑 인천 가는 택시 타고 너랑 나랑 사는 우리 집에 온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아 아까 뭐 짐 싸가지고 나갔다고 한 게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니가 짐 싸가지고 나갔다고 말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 옷 벗으라는 건 택시 안에서 코트 벗으라는 소리였어 내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상황이랑 이야기 같은 거 못해서 정말 미안해 계속 남자들이랑 술 먹고 그런 적 없어 하늘에 맹세해 그리고 저 음성 메모는 나 택시에서 받은 거 알잖아 택시에서 옷을 다 벗을 순 없잖아 화나고 열받는 거 알고 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뭔 소리야 남친도 아닌데 코트를 저렇게 속삭이면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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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친절함은 어떤 남자들한테 탑재가 된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제 주변 남자들은 같이 있는 사람이 코트를 입었는지 파카를 입었는지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택시에서 남의 코트를 왜 벗기는 거야 택시 안에서 코트를 벗으래 야 요새는 택시 타면 코트나 점퍼를 다 벗나 봐요 혼자도 아니고 누가 택시 안에서 코트를 벗냐 택시비 약길이야 여럿이 탄 거면 택시 좁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옷을 벗어 여하튼 꽁남거리는 여자들 결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익명성 뒤에 숨은 거짓부렁이었구만 4번 필요없고 11월 19일 02시 42분 35초 타임라인 그리고 옷 벗으라고 속삭인 그 남자 타임라인 이거 제시하면 의심할 것도 없고 헤매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못하지 5번 야 남자애 얼마나 미쳤으면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그냥 남자 놔주고 저런 남자랑 끼고 사세요 네 동생이랑 아니 택시 안에서 옷을 벗는 게 왜 미안한 건데요 카풀하는데 모르는 남자가 왜 옷 벗어라고 해 아 됐고 그냥 본인 구글 타임라인 까봐요 거기가 모텔인지 택시인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4번 누구 남자친구야 그러면 옷을 벗어 놔줘 이제 숨겨야 돼 날 줘 옷을 버려야 되잖아 내가 들었을 땐 딱 이건데 5번 내가 지금 고음 플레이어로 한 100번 넘게 들었는데 음성모드 여러 가지로 변경해 가면서 오지게 들었거든 대충 아래와 같아요 누구야? 남자친구야? 나 잘래 그러면 옷을 벗어 놔줘 이제 창피한데 놔줘 옷이 방해하잖아 나 화장실 갈 거야 아니 택시를 하면서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야 비행기 타냐? 옷을 벗어 놔줘 빨아줘 이거야 다시 들어보세요 6번 쓴입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길 돌아다니는 사람들 목소리입니까? 당신 언니는 택시 당신 자기 언니는 택시 안에서 코트를 벗으라는 말이었다는데 왜 계속 두 사람 말이 다른 걸까요? 아 처제는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목소리라고 했나 봅니다 길거리 소리 절대 아닙니다 만약 길거리라면 엄청 시끄러운 그 배경음 들렸겠죠 음성이 저렇게 들릴 정도면 어디 아닙니다 2번 저것들 말하는 거 그냥 증거 하나 없이 그냥 말뿐이죠? 정말 떳떳하다면 쓴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증거로 영수증 구글 타임라인 다 보여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봐봐 아무것도 못 타고 있잖아 음악이 트로트 같은데 이거 정말 택시 안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택시 타고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아까 그 음성 녹음 듣고 계세요 금방 후딱 2부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